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몸에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22절에 가서 보면 몸에 등불은 눈인데 내 눈이 단일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단일하다 영어로 싱글이라 그랬어요 싱글 싱글아이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개혁성경 가서 보면 이거를 내 눈이 성하면 또 카톨릭 성경에 가서 보면 내 눈이 맑으면 다른 성경으로 가서 보면 내 눈이 좋으면 또 같은 킹잼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한국 킹잼 성경 가서 보면 내 눈이 순전하면 지금 이게 싱글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있는 그대로 싱글 단일하다 하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나머지 다른 성경들 가서 보면 성하다 맑다 좋다 순전하다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싱글아이 싱글 골프할 때 그런 싱글 말고 싱글아이라고 하는 게 뭔가 evil eye 싱글아이의 반대를 evil 악한 눈이다 그래서 단일한 눈 그 다음에 악한 눈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거 좀 의문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여길 단일한 눈이라 그랬나 우리 단일하다는 그런 말을 사용 안 하잖아요 눈이 단일하다 마음이 단일하다 그러면 일편단심이다 이런 건 있는데 눈을 왜 단일한 눈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여기 나오는 빛이 무언가 또 어둠이 무언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오늘은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하고 그 다음에 24절까지 이제 가면은 24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주인이 둘이면은 똑같이 잘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명은 더 이렇게 떠받들고 한 명은 낮추든지 그렇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부터 쭉 연결해 나가기 시작하면 눈이 단일하면 눈이 단일하면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해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고 눈이 악하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해서 좀 섬겨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 앞뒤 문맥상 자 그 다음에 그 위로 가서 보면 19절 20절 21절이 나오는데 여기 가서 보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된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눈이 단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쭉 같이 읽어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된다 이런 사람은 눈이 단일해야 된다 눈이 단일한 사람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여기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 쭉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눈이 단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아 이렇게 한쪽으로 고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성경에는 단일한 마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골롯에서 3장 22절에서 23절 가서 보시면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가서 보면 여기 싱글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싱글리스 오브 핫 이렇게 이제 또 있고 우리 킹잼 성경은 싱글이라는 단어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 단일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 가서 보면 단일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단일한 눈을 가지면 모든 일 인생의 모든 일 이걸 할 때 주님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일한 마음 단일한 눈 이게 다 한 가지로 무언가를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자 눈은 성경에 이제 가서 보시면 사람이 죄를 짓는 시작점이다 대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부도 그렇고 아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윗도 그렇고 다 눈 때문에 죄를 지었거든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가서 보면 이 인생의 자랑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안목의 정욕 이게 보는 것 때문에 정욕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탐심을 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긴다 그래서 베드로우서 2장 14절 이런 데 가서 보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가늠으로 가득한 눈을 가진 채 죄를 그칠 줄 모르고 불안정한 혼두를 속이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요새 뭐 동성애니 여러분 트랜스젠더니 뭐 LGBTQ니 뭐 이런 거 이게 다 다 동일한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눈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눈 그래서 눈하고 마음이 지금 같은 거를 이렇게 이렇게 저와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면 26절에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내 안에 있는 빛 생각하는 거 이해하는 거 이런 거를 지금 빛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게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눈이 흐릿하면 몸이 힘을 못 쓴다 다 아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아유 눈 수술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시켜준 건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하라 그랬거든요 눈이 안 보여서 돋보기를 이렇게 쓰고 맨날 이렇게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도 하고 렌즈도 아예 갈아 끼고 이렇게 하라 그래갖고 너무 이 앞에 있는 게 잘 보이는 거예요 옛날 이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그럼 게을러지고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밀하게 잘 보게 되니까 멀리 있는 건 좀 안경을 써도 그러니까 이게 눈이 흐릿하면 몸이 힘을 못 쓰고 그럼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여튼 눈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싱글아이 단일한 눈이 뭔가 뭐라고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구글을 열심히 찾았어요 싱글아이가 도대체 뭔가 그다음에 이제 주석도 좀 찾고 그래서 열심히 찾으니까 어떤 분이 싱글아이 그다음에 여기 이블라이 단일한 눈 그다음에 악한 눈에 대해서 이만큼 써놓은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리스도인 아마 목사님이나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번역하다시피 이걸 해갖고 여러분에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좀 이렇게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면은 아 이게 싱글아이고 이게 이블라이구나 그거를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초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일한 눈이라는 게 뭘 얘기하고 그다음에 악한 눈이라는 게 뭘 얘기하고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 그것의 핵심을 이렇게 두시고 제가 이렇게 번역하고 준비한 글을 그냥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느냐 진리,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지 볼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산상수음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단일한 눈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단일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 눈이 단일하다면 내 몸이 아니면 내 삶 전체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빛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몸에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내 온 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문제 이런 것에서 진리와 빛으로 가득한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눈이 단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초점이 그러면 단일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단일한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진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 이런 모든 것을 모든 일에서 우리가 찾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제대로 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도 마찬가지다 내 눈이 악하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는 것에 포함해서 나의 삶, 내 삶에 실어나는 모든 문제가 반대가 되니까 어둠으로 가득한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그러니까 눈이 단일하면 그러면 온 마음, 온 문제 모든 것이 빛으로 가득하고 눈이 악하면 반대가 돼서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래서 싱글아이, 단일한 눈 그 다음에 이블라이 이 두 개가 서로 반대의 개념이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악한 눈 그 다음에 좋은 눈이 싱글아이로 표현된 좋은 눈이 뭘 이야기하는 건가 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이해해야 될 중요한 점은 나와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럼 내 동기가 있잖아요 또 어떤 의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될 때 그럴 때 모든 것이 바르게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단일하게 단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일편단심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편단심 단일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념해서 바라보면 그러면 그분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득 들어오고 그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분의 빛으로 가득 차는 그런 일이 생기고 이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겪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단일하면 그러면 빛으로 가득한 이와 같은 해결책이 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눈이 단일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내 이해 이런 모든 것이 깜깜한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마다 진리가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이런 바른 결정을 내리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단일하냐 우리의 눈이 단일하냐 우리의 마음이 악하냐 우리의 눈이 악하냐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그냥 단순한 정보의 빛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빛을 빛이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어떤 사물에 대한 빛 혹은 진리를 우리가 보려면 빛이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올바른 관계는 단일한 눈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먼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진리가 필요하잖아요 이거 할 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진리를 필요한 그때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동시에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 안에 거하게 될 때 인생의 모든 재환의 문제 여기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확실히 이렇게 추구하고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단일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단일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조금 기계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구의 시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도덕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구의 시도는 성경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이시고 또 예수님은 빛이시고 또 골로세서 가서 보면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합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이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 아는 그런 지식과 진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진리와 지식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이란 진리 자체도 발견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진리들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렇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예수님이라고 한 그분 그분의 빛이 가득해야 된다 그 가득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 눈이 단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고 이런 걸 통해서 진리를 알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경 구절을 암기할 수도 있고 성경을 통째로 외울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무언가 지식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의에 따르면 진리를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거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눈이 단일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제 단일한 눈이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이 단일하면 일편단심 주님을 향해서 눈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다 볼 수 있다 이런 사실이 이제 성경 전체에 담겨 있죠 사용된 단어가 다르지만 원리는 이제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가서 보면 이제 단일하다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은 주름이 없다는 거예요 접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뜻이 단일하다는 뜻이 뭐냐면 눈이 접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단일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자 그럼 이게 이 종이를 한번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종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그냥 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 눈 우리 눈에 눈꺼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눈꺼풀에 주름이 없어가지고 눈이 활짝 열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서 들어오는 빛을 눈이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몽땅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일한 눈이라는 거예요 단일해 그런데 눈이 이렇게 접혀요 이게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눈이 접히면은 그러면 눈 수술하는 데 가서 이걸 들어 올려야 하잖아요 우리 65세 70대면 다 들어 올리잖아요 왜 들어 올려요? 눈이 침침해지잖아 이게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눈이 이렇게 자꾸 내려오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한 눈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이 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름이 많이 잡혀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다 주름이 잡혀 버리면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가 단일한 눈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할 때 그거는 우리의 온 마음이 온 마음이 하나도 주름이 없이 접힌 데가 없이 100% 열려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나님의 전체적인 진리가 다 들어오게 되고 그 전체적인 진리가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 눈이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거가 눈이 이만큼 이만큼 안 열려있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환하겠어요 활짝 열려있는 이 눈이 활짝 열려있어야 내가 환하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망원경을 보거나 이렇게 해도 거기 가면 망원경 안 해도 동공이 있습니다 동공이 3mm짜리냐 6mm짜리냐 이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빛이 많이 들어오고 이게 동공이 작으면 빛이 적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주름이 하나도 없이 주름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활짝 다 열려서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 진리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진리도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진리들도 우리 삶에서 아주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단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일하다 그런 반대로 악한 눈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접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접혀 있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단일한 눈, 그 다음에 이 악한 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하다, 악하다 하는 게 주름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름이 있는 눈이 있고 주름이 전혀 없는 눈이 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이걸 여러분과 함께 조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8절에 가서 보면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보긴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단일한 눈은 순수한 눈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때 무슨 동기가 있잖아요 동기,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동기에 혼합된 거거나 부패된 거거나 썩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나 자신의 어떠한 기복신학력인 내가 좀 뭐가 잘 돼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순수하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 그 자체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달라도 그걸 내가 받아서 그 진리대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거를 지금 성경은 단일한 눈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그 다음 확신, 그 다음에 헌신으로 인해서 순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전념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와 같은 어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거에 맞추려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런 걸 지금 단일한 눈, 그 다음에 단일한 마음 또 여기서는 순수한 그런 눈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소에 가서 보시면 야고보소 4장 8절에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생각을 품는지 알아요 두 생각을 품으면 그러면 어떻게 접혀 있는 거예요 눈이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내 생각 때문에 주름이 오만큼 내려와서 눈이 접혀 있는 거예요 그럼 두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이러면 단일한 생각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 생각을 품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해라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해라 그러니까 한눈, 한마음, 순결한 마음, 그 다음에 순수한 마음, 그 다음에 단일한 마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다 다시 말해 부정한 동기, 나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사적인 동기 이런 거 없이 단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기 원합니다 하고 주름이 없이 눈을 활짝 뜨는 거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빛이 가득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눈이 단일해야 된다 주름이나 접힌 것이 없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과 만만을 겸하에 섬긴다 그게 주름이 있는 거예요 돈도 좀 어떻게 해보고 모두 하나님도 해보고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름이 접혀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는 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이런 분들은 마음 속에 여기 나와 있는 표현에 따르면 저는 좀 단일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인데 정말 복된 소식이 뭐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께로 향해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단일하게 우린 눈을 단일하게 이렇게 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런 모든 걸 깨닫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을 단일하게 주님께로만 고정하고 전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김세준 형제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식으로 표현하면 주름 잡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 속에 그래도 단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추구해야 되겠다 할 때 우리가 노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꼭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일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시작이 이루어질 때 그러면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실 거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빛이 주름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고 원하시는 그만큼 우리 안으로 쑥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진리이신 하나님도 바르게 알게 되고 당연히 그러면 교리도 바르게 되고 또 동시에 살아가는 인생에서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정도 바르게 내리게 되고 혹시 우리가 또 결정을 바르게 내리지 못해서도 그걸 다시 교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그래서 크리스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눈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 주름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성도들이 다 원하고 좀 단일한 눈을 나도 갖길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단련이다 시련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가서 보시면 1장 6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장 6절 비록 지금은 피로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있으며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한다 왜 그러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빛이 가득히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종종 허락하는 것이 시련이다 고통이다 단련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금광석이 100% 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용광로에 넣어서 몇 번 재련을 해야 나중에 99.9% 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재련을 하면 불순물이 다 표면으로 올라오고 그 밑에 금이 남거든요 남는 게 순수한 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단련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주름이 하나도 없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갖게 될 때 많은 경우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련과 단련 그다음에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이런 시련과 단련 이런 걸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우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접혀있는 눈이 접혀있는 주름이 있는 그 눈 이 눈꺼풀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눈꺼풀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빛이 가득 들어오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전념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념해서 그렇죠? 진리를 알고 싶으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얼마만큼? 내 눈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주름이 없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이잖아요 주름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 향해 순수하지 않다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주름이 잡혀 있는 거예요 위에 눈꺼풀이 아래 눈꺼풀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내려와 있든지 그러면 눈을 가로막으면 빛이 그만큼 불어오지 못하는 거죠 뛰어난 분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교리적인 개념을 지적으로 잘 파악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킹잼 성경 진영에 30년 동안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진영 안에서는 지식을 추구하는 거 책을 읽고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걸 많이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 예수님에게 딸려있다고 생각하는 지식만 배우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진짜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참된 빛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오도록 주름이 없는 그런 눈을 유지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사도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투명한 양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이 투명해요 여러분 투명하지 않고 여기가 뿌옇게 백내장이 이렇게 되면 이게 뿌옇게 되는 거잖아요 뿌옇게 되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빛이 많이 들어오려면 양심이 투명해야 돼요 눈이 투명해야 돼요 또 주름이 없어야 돼요 이런 거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제게 진리를 많이 보여주십시오 이거 한번 머릿속으로 단일한 눈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전심전력해서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 그게 단일한 눈을 가지라는 거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으로 이렇게 단일한 눈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얻는 이런 지식과 정보가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한 진리 빛에 이렇게 맞도록 비주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허용하려고 하는 거 이걸 예수님 표현했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극률에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기민이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면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거 진리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면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악한 눈이라고 얘기할 때는 악한 눈, 악한 눈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익과 내가 얻으려고 한 이익 사이에 충돌이 생겨서 이익이 이렇게 둘로 나뉘면 이게 악한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진리 추구가 내 자랑을 하려고 하거나 내 인생의 어떤 목적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이런 걸 이루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주름이 잡히는 거예요 주름이 주름이 잡혀요 이게 주름이 잡히면 이거는 성경은 악한 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이런 단일한 눈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쪽으로 단일한 눈을 가지고 전체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나의 사적인 거 물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적인 목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게세만의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단일한 눈이라는 거예요 단일한 눈 이 개념만 저와 여러분이 잘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악한 눈은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내게도 이런 이득이 오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득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와 같은 형태의 눈을 그거를 악한 눈, 주름이 진 눈 주름, 주름이 진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악한 눈이라는 게 꼭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의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악한 눈을 가지고도 매우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내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예수님도 잘 믿는 것 같고 교회도 잘하는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머대 전서에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디머대 전서 6장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긴다 보세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해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이렇게 뭘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면 내게 이득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이게 악한 눈을 가진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눈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뜻을 행하시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뭐 하는데 결국은 그 목적이 뭐냐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적인 이런 신앙 기복신앙, 번영신앙 내가 뭐가 좀 잘 돼야 되겠다 예수님이라도 이런 스타일의 것을 큰 목표로 두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이렇게 좋은 그리소인 같은데 그 안에 이미 목적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둘로 이렇게 되면 주름이 접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악한 눈이다 그럼 그 사람은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몬을 겸해서 섬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만몬이 꼭 돈이라고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될 수가 있고 탐욕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가 되면 주름이 잡히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 전체가 다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런 삶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생명을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도 많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게 기복신앙, 번영신앙 해서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벌고 다 잘 되고 이런 거 추구하는 것이 이게 악한 눈을 가진 거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이런 오류에 잘 빠진다는 거죠 눈이 단일하게 하나님께로만 고정이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 교주들이 눈이 하나님께로만 고정이 돼 있지 않다고 이게 일편단심 단일하게 자기 거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무지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무지, 사람이 무지할 수 있잖아요 무지는, 진정한 무지는 아직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 없는 게 진정한 무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편단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해도 처음엔 무지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그냥 완전히 차고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단일한 눈을 가져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죠 빛이 이렇게 점점점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무지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지 그냥 처음 예수님 믿자마자부터 눈이 확 열려갖고 무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일은 없다 그런데 무지하고 악한 눈이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악한 눈은 뭐냐? 단일한 눈이 아니에요 눈이 접혀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내 뜻하고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내 뜻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목적에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해서 하나님을 내 뜻 안으로 끌어들려고 자꾸 노력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착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식의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재미있으면서도 무서운 것과 같은 진리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23절 가서 보세요 6장에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다 악하다고 하는 건 아예 주름으로 눈이 꽉 닫혔어요 완전히 완전히 닫히면 빛이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어둡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악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본인 자신이 기만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이게 빛이라고 그러고 진리라고 그러고 본인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빛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죽을 때 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 2단 단체 열심히 가서 뭐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어둠이면 여기 나와 있는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니까 꼭 2단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진리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단일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생각하고 빛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가서 보니까 이게 빛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은 단순한 무지나 성경구절을 잘못 해석한 그런 결과가 아니다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눈이 악하기 때문에 주름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 생각과 내 목적을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이렇게 하면 평생 또 그런 방향으로 믿음 생활이 고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평생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본인이 빛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온 게 어둠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둠으로 그렇게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를 당해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고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도 끔찍한 결정을 내린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한 번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봐서는 이야,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저렇게 믿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려? 그렇죠? 이런 일들 보잖아요 이런 일들 봅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표현에 따르면 눈이 단일하지 않고 여태까지 예수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뭘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눈이 접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접히면 실제로 가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무언가를 분별해서 일을 처리해야 될 때 끔찍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끔찍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래서 단일한 눈을 가져야 된다 눈이 단일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선택하고 있는 문제 아니면 교리에 관한 진리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델 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지 않다면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눈을 하나님 향해서 전적으로 다 열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해서 점점점 주름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럼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빛이 우리 안에 충분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일한 눈 그 다음에 악한 눈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단일한 눈 이걸 쌓는 이런 것들이 바로 진리를 볼 수 있는 거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는 거 또 예수님이 진리고 빛이시고 또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풍성하게 들어와서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들어오면 이 땅에서 사는 인생도 풍성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가능하려고 하면 일편단심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려고 하는 단일한 눈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참 감사한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놔야 된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 표현에 따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그 심정을 가지고 주름이 없이 눈이 동그랗게 그대로 이렇게 된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열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오고 그렇죠? 동시에 예수교시대에 생명이 풍성하게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인생도 풍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리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이 싱글아이, 그 다음에 이 이블라이 단일한 눈, 악한 눈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찾아보니까 이런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더구나 하나님이 킹잼 성경이라고 하는 순수한 말씀을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단일한 눈만 가지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삶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침례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